온갖 그냥 사기를 다치고 다니네. 빠른 유튜버한테도 걸렸다고 하던데. 어디 꽉 빵 가거나 이런 사람 없어요. 요즘에 이거 단속 심하다고 해서 한 번만 걸려도 빵 간다던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얼마에 산지도 기억이 지금 잘 안 나요. 이 사람 지금 당신 때문에 이혼 안 생겼어. 빵 다 봤어요. 아니요. 아주 추워. 안녕하세요. 카사람 김가훈 실장입니다. 먼저 피해자분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당시 상황적으로는 허위 매물이라 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고 또 현재 상사도 폐업한 상태였으며 따라서 계약서마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업친대 덮친 격으로 피해자분 마저 구매 과정에 있어서 기억을 잘 하지 못하시는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괴로워하는 피해자를 앞에 두고 그냥 돌아가시라고는 할 수 없었기에 카사람은 해당 딜러가 카사람 그리고 타 유튜버에 허위 매물로 몇 번 걸린 전적들 그리고 그때 당시 확보했던 딜러의 신상, 허위 영상 또 계약서를 갖고 해당 딜러에게 1차적으로 환불을 요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행히도 딜러는 만나자마자 순순히 허위를 인정하고 환불을 진행했으며 더불어 카사람은 현재 딜러가 중고차 일을 그만두고 택배회사에 취직하여 정당한 경로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외국에서 온 피해자는 차를 구입하고 싶어 남편 몰래 중고차를 알아보았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2017년식 QM3를 300만 원에 저렴하게 판매하여 해당 차를 구입하기 위해 대전으로 내려간 피해자. 계약서 먼저 쓰고 보여주고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커피숍에 가서 일단 계약서 쓰고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환불이 안 된다고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할부 30 얼마씩 나가야 된다고 총 금액이 177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구매를 했는데 우리들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나도 열 받았죠. 워러버니가 얼마 주고 샀냐고 물어보길래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큰 금액으로 산 차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먼저 딜러를 만났었을 때 계약서를 딜러가 먼저 작성을 해야 차를 보여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한 번 의심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나라에서 살 때가 왔잖아요. 계약하면 차 보여준다니까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저도 처음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17년식의 QM3 이거를 2천만 원 가량을 주고 구매하셨어요. 250만 원을 보고 갔는데 2천만 원을 실질적으로 부과를 하게 된 거예요. 10배 가격이 나가버렸는데 이 딜러한테는 그 후에 연락을 한 번 더 해보신 적 없으신 거예요? 중간쯤에 타이어가 하나 빵꾸가 나가지고 땜빵한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전화를 한 번 드렸죠. 타이어가 4개 바꾸면 36만 원이 줄 테니까 카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너무 멀다고 그랬더니 여기 근처에 자기 지인이 있다면서 하나로 부족했나 봐요. 차 그거 그냥 타이어 땜빵 난 거 지렁이 좀 끼우면 되는데 그걸 4짝 다 갈래요? 13만 원 주고 하나 갈았어요. 어쩔 수 없이 사기꾼들 습성이 똑같아요. 한 번 사기 치면 물로 보고 계속 쳐요. X라는 허위딜러가 저번에 우리 카사랑에 한 번 걸린 적이 있어요. 다 환불을 받았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무래도 좀 순순히 해줄 것 같은데 지금의 심정은 어떠세요? 너무 힘들어서 허위딜러와 만남을 가지기 위해 카사랑은 허위딜러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여보세요? 네, 여기 유튜브 카사랑인데요. 스포티지 18년식 260만 원을 땡긴 거 기억나죠, 전에 손님?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환불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허위매불 땡겼잖아요. 스포티지 18년식 260으로 땡긴 다음에 QM3 차크래 50만 원에 팔아도 먹었잖아요. 일단 만나서 얘기할까요, 그럼? 그냥 집에 내려와 있어요. 저 중과초 그만둬서. 집이 어딘데요? 인천이요. 인천으로 갈게. 만나서 얘기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허위딜러는 약속 장소에 다행히 도착하였다. 뭔가 그냥 사기는 다치고 다니네. 동생인데 퀴즈 안 했어. 언제 말했어, 저는. 3월 달에. QM3가 1700 얼마짜리 차요? 이 사람 지금 당신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어. 남편 모르게 샀다가. 차가 안 돼. 지금 이분이 계속 엄청 고생하신 거 알아요, 그것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여기서 많이 한 천만 원 이상 남겼을 거 아니에요. 아냐, 아냐,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350짜리 차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얼마에 판지도 기억이 지금 잘 안 나요. 하나 진짜 기억이 잘 안 나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날 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그냥 인정해 줘. 네, 인정해. 인정할 때. 네, 차가 확인을 해보고 다시 아이려드리고. 근데 그 상사도 폐업했던데? 폐업했어, 이제 안 해요. 언제부터 했어요, 허위? 한 1, 2년 연속했었던 것 같아요. 빠른 유튜브한테도 걸렸다고 했는데? 네, 네. 그리고 나서 안 했어요. 그것도 전역거리 걸린 거고. 대전에서 허위하던 사람들 왜 다 분산됐는데? 단속 많아가지고. 그럼 다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은? 모르겠죠. 아니, 연락처 안 해? 어디 깜깜깜깜고 나 이런 사람 없어요? 요즘에 이거 단속 심하다고 해서 한 번만 걸려도 빵간다던데?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아니, 아직. 환불 안 했어요. 아, 추워. 그래. 근데 주변 사람들 가는 거 보면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저도. 택배일하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환불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요? 2, 3일 내로 좀 시간을 주시면. 그럼 지금 뭐하고 있어요, 얘기를? 택배일을 적용하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약속해줄 거라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 많은 거 알죠? 그리고 다른 유튜버도 있는 거 알을 테고. 여기서 약속이 안 지켜서 졌을 경우 그냥 본인이 얼굴 까는 걸로 해요. 근데 저번에 우리 그랬어요. 얼깐다고 또 걸리면. 근데 그래도 참았던 거는 본인이 계속 그래도 순조롭게 환불을 해줬으니까 그냥 넘어왔던 건데.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이런 거에 있어서 한 번도 안 해드린 적은 없어요. 너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해본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정답하는데 해준 적에 판매도 안 돼. 너 알아서 이렇게 나오더라고. 제가 뭐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진짜로 저는 지금 신용이 불량까지 간 상태예요, 지금. 그냥 우리는 핵 다운받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반지면은 뭐 제가 부모님한테라도 투자를 해보는지 그렇게는 어떻게든 처리는 도와야 되겠네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은요? 3일 안에. 3일 안에 못 해줄 경우. 고증을 세워서 공증이라 써서 끝까지 돈은 갚아야죠. 허위해서 죄송합니다. 도라한 도라 전화 드릴게요. 근데 갑자기 큰 돈을 만졌다가 월급쟁이로 살기가 어려울 텐데. 사실 그때도 큰 돈을 만졌던 건 아니고요. 그때 항상 유튜브 때문에 계속 통보를 했잖아요. 계속 마이너스, 마이너스 배우면서 그래도 계속 마이너스를 봐도 있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콜라보했던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 수익이 어떻게 돌아가요? 보통 10%? 20% 이렇게 봐. 탁 값에 10% 있습니다. 10% 이렇게 봐. 다시 나이가 어떻게 돼요? 맞아요. 마소콘도 뽑아. 진짜 뽑으니까. 또 보험이 있어야 될 거 같아. 계속 봐봐. 잘생긴 해요. 알겠고 그러면 3일 안에 못 해주는 걸로 해요. 딜러가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자동차 사기를 다루는 유튜버들이 많이 생겨 요 근래엔 허위 매물 사기가 현저하게 사라졌다고는 하나 이런 식으로 외국인, 사회 초년생 또는 노인들을 타겟으로 작업을 치는 딜러들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100이면 100, 고객들은 저렴하고 좋은 차를 구매하길 원하지만 가격에 비해 매물의 상태가 너무 좋다면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당연지사 광고에서 본 매물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절대 구매할 수 없으며 주로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발이 묶여버려 상태가 매우 나쁜 차량을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허위 매물의 사기에 가장 큰 단점이자 피해입니다. 항상 구독자분들도 저렴한 물건에 대해 왜 저렴하게 나왔을까라는 의구심을 품고 현명한 중고차 거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김가호 실장이었습니다. 할부는 전액 환불을 받고요. 나머지 금액은 딜러가 돈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미납이 얼마나 된 거죠? 한 3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무리 처리는 다 됐나요? 혹시? 예, 카사랑 김가호 실장님 때문에 진짜 어려운 거였는데 마무리 다시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